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이제 남성이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042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11시 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남성은 3%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제 남성에 대한 리뷰 영상을 이전에 받았거나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해드렸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은 리뷰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관점이 다 맞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성은 이제 크게 이슈나 이런 부분을 자율주행차로 시장에서 좀 구분이 되구요. 자율주행차 관련주가 되겠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가 아마존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율주행차 이슈 또는 아마존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탄력을 보이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정치 테마로는 이낙연 또는 이제 윤석열 관련주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이런 정치 테마의 흐름을 타지는 않지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남성이 주가가 굉장히 좀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였죠. 여기서 이제 애플, 애플이 전기차 배터리를 탑재한 자율주행차를 생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시나 이제 남성도 그 흐름들을 타고 강한 반등 흐름들을 보여줬었어요. 물론 오후에는 밀리기는 했지만 초반에는 이런 이슈 속에서 강한 탄력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마존 이런 이슈들 부각됐을 때 또 아마존 이슈 부각됐을 때마다 탄력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크지 않아요. 1,400억 정도밖에 하지 않는 소형주입니다. 소형주이기 때문에 뭔가 외인들, 기관들 주도하에 뭔가 이제 흐름을 가져가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세력들에 의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는 영향이 크죠. 왜냐하면 워낙에 소형주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 종목이 바닥 대비해서 한 2,500원짜리가 5,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바닥 대비 한 두 배 이상 상승하는 그런 이제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인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세력주들이 올라가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는 바닥 대비 두 배 이상 올려놓고 고가 놀이를 하다가 또 날아가는 경우가 있고 반대면 하나는 이제 두 배 이상 올려놓고 주가를 쭉 뺀 다음에 밑에서 다시 한 다음에 올리는 경우가 있고 이 크게 두 가지였거든요. 두 가지 형태가 보편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시장을 보시면. 근데 이제 남성 같은 경우가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이 흐름에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2번의 흐름으로 좀 전환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종목에 악재가 있거나 세력의 이탈이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기대했던 이런 이제 고가 놀이 패턴 이후에 또 가는 것보다는 올려놓고 주가를 뺀 다음에 다시 또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4,150원? 4,200원 자리? 이 자리가 기술적으로 좀 지켜져야만 이런 고가 놀이 패턴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니까 어떻게든 좀 지켜냈어야 되는데 이게 깨져버렸어요. 물론 이 깨지는 이유는 이 종목의 악재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시장의 영향이 크죠. 시장이 밀렸죠. 근데 이게 깨지게 되면서 이 자리를 보고 매매를 했던 사람들 또는 기술적인 매매를 했던 사람들이 그런 이제 실망매물 또는 손절성 매물 왜냐하면 지지 라인이 깨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실망매물과 손절성 매물이 좀 출해가 되면서 주가가 낙폭을 조금씩 조금씩 더 확대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받쳐주는 자리가 없으니까 받쳐주는 자리인데 이게 깨지니까 그냥 흘러내려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죠. 오늘도 역시나 거래는 없지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폭을 확대를 조금씩 하고 있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새로 또 저점을 찾아야 돼요.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관망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 지지 라인도 이탈이 됐고 추가적으로 어디서 이제 바닥이 찍힐 거냐라는 부분들을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바닥을 찍을 때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하나는 거래량이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다가 갑자기 어디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딱 멈춰주는 자리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주가의 바닥에 대한 신뢰도를 가져볼 수 있고 플러스 하나가 바로 오울선 회복이에요. 오울선이 회복되는 흐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별 그 악재가 없어도 오울선 밑에 있잖아요. 주가가. 오울선이라고 한다면 오울선 밑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오울선 회복 전까지는 계속 주가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도 오울선에서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울선 위로 빨리 넘어서는 흐름들. 여기에 거래량까지 들어온다면 저점에 대한 신뢰도를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뭔가 조금 관망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저 자리가 깨지면서 기술적으로는 약간 좀 하락 추세로 이렇게 좀 접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혹여라도 이 종목을 좀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여기서 대응이 좀 안 됐다 그런다면 이제부터는 좀 짧게 짧게 봐야 됩니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는 상승 추세였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서는 종목을 길게 가져가지 않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서 혹여라도 지금 자리에서 또는 오늘이 됐던 이후의 흐름이 됐던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줄여가거나 매도를 하는 전략이 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이 하락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조정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줄이거나 매도를 하는 관점에서 대응을 좀 해가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그래도 반등 한 번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반등 지난주에 좀 떨어졌던 부분들 오늘도 좀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반등 타이밍 한 번은 가져가지 않을까. 그 반등이 나왔을 때 4천원대 초중반? 이전에 이 자리가 지지였잖아요. 4,200원, 4,150원이 지지 라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탈이 됐으니까 하나의 저항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4,150원, 4,200원 이런 이상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가는 전략 속에서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 축소나 매도 관점으로 조금 보면서 이 종목이 어디서 바닥을 찍는지를 보고 다시 매수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슈가 사라진 건 아니죠. 자율주행차 이슈가 사라졌다거나 기업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바닥 대비 올라간 부분, 두 배 이상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래 없이 떨어지는 하락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은 어느 정도 또 저점이 잡히면 강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또 출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특별하게 음봉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세력들이 이탈이 있다거나 이런 거라고 보기는 좀 힘든 거래량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찍히고 다시 한 번 또 반등의 그런 시점을 또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성은 앞으로도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장중 실시간 리딩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8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댓글로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아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온다는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또 떨어지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 리딩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